생겼다고 티내는 거지 뭐. 남봉꾼. 남봉꾼? 의원님은? 남봉꾼입니다. 아니 그, 그 뭐야. 지가 그랬잖아요. 우리 도련님이 그 한양선 여자들을 아주 그냥 이? 맞다. 거래에서는 말이야, 응? 국녀들을 그냥 저짝에서부터 여짝까지 그냥 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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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척 그냥 싹 다 쓰러뜨리고. 야, 넌 내가 무슨. 은우님. 제 마음. 공주 마마?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뭐 하는 것 같은데? 마마. 니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한다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. 니가 감히 이 나라의 웅주인 나를 더럽혀놓고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거라. 더, 더, 더럽, 더. 남봉꾼. 깨끗해. 아니 그게 또. 무슨 말씀이십니까? 다들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? 그날 니가 나한테 했던 짓을 잊었단 말이냐? 너와 혼이 날 것이다. 소신 잘못 들은 듯합니다. 그날의 일은 분명 제 뜻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전하께서도 아십니까? 여기에 오신 거? 전하의 뜻이다. 이건 정강일. 잘하셨습니다. 여긴 제가 정리할 테니 동원에서 뵙죠. 정상궁! 어명이다! 모두 얘를 갖춰라! 어이? 갑자기 뭔 세대야? 감찰자는 왕실사나 지방의국으로서의 자격을 살핀 후 평가에 따라 편액과 내탕금을 하사한다. 그러니 감찰에 적극 협조하고 규찰이 끝날 때까지 개수 의원을 잠정 패한다. remaining 10일 까지? 하지만 keep setup의 말은 급하 때가 안기고 규찰이 끝날 때까지 압 Прич이기까지 예약을 적극